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진테크 종목 되겠습니다. 유진테크 코드번호 084-370이 되겠구요.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오늘 유진테크 한번 보시기 전에 미국 증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&P500 지수가 약보합으로 거의 끝났습니다. 숨고르기를 고점에서 하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요.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자기 나라에서 반도체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자금을 대기 위한 입법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조금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분들 지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. 국내 증시도 연일 좋은 흐름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를 넘은 것 같더라구요.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.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수급에 한층 더해졌다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테크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유진테크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.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회사 또 있어요. 자회사 유진 머터리얼하고 이지TM 반도체용 산업가스 전공정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좀 참고 쪽으로 보시면 되겠구요. 반도체 장비에서 유진테크가 만들고 있는 장피는 어 cp cvd 라고 하고 또 하나 있으죠. 어 플라즈마 플라즈마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구요. 어 이거 같은 게 저합 음 증착 장치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어 국내 장비 업체는 이제 전세계 반도체 증착 장비 시장에 비해서 조금 현저히 낮은 사항에 있어요. 기술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극복을 하고 어 도전하는 기업이 유진테크 라고 좀 보시면 되고 반도체 업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해외 대형 글로벌 업체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어 유진테크의 유진테크에 대한 이런 핵심 장비들을 어 꾸준히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엄평영 대표이사님이 37.49%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8.09%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어 국민연금이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기업이다 공기업 같은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 전구체 반도체 전공정 중 어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요 신규 매출로 또 발생이 되고 있구요 어 반도체 공정 미세와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어 영업이 2223억 에서 895억으로 거의 4배 정도까지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단기 순이익은 90 99억원 에서 735억원 와 굉장하다 거의 5배 정도 한 6배 어 정도 뛰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 자보 주체 비율이 요렇게 되고 유보율도 굉장히 어 현금을 많이 쌓아 놓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PER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어 저평간 구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PER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면 어 반도체 쪽에서는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라는 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구요 어 일단 지금 유진테크가 계속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 꼭지점에서 따라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조금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1차 2차 3차 그러면 1차는 어 47,000원 2차는 42,000원 그리고 3차는 어 36,000원 요렇게 해서 어 피라미드 매집 이라고 하죠 어 100만원 만약에 500만원 있으면 100만원 200만원 그리고 여기 또 200만원 이렇게 좀 사보시면은 평균 단가가 좀 추가적으로 아래서 맞춰지기 때문에 어 가벼운 반등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략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였습니다 네 어 ap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어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쳐 보시면요 어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홈페이지를 조금 새롭게 어 만들었구요 개설을 하였구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강의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주식 강의 영상 자료 받아볼 수 있게 어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기 분봉으로 하루 흐름 파악하기 요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어 추가적으로 다운 받으셔 가지고 보시면 되고 어 전환사체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들 많이 있습니다 어 남겨 주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영재 소자님께서 어 7시 밤부터 미국 중시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이런 뉴스나 이슈 등 시황 같은 것들을 어 설명을 해 드리면서 아침 창 준비 전에 어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9시가 되면은 어 한서 한세 예스 24홀딩스 현재가 만 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만 500원 손절가 9820원 대응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어 어느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브리핑 설명해 드리고 있구요 어 오늘 이제 추천 222만 2400원에 제시해 드렸던 종목 11.22% 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수익 실현 하시면서 도움받아 보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vip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친구 혜택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를 하셔서 어 정보들 받아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